실내디자인 전공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견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넥서스 플래그십 서울 갤러리, 이탈리아 가구 몰타니와 바다 등 중 16개 럭셔리 스위트 브랜드를 선보이며 하이엔드 리빙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. LXG인 인테리어, G인스케어 강남,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안하며 방문객들이 매년 디자인 테마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시그니처, 키친, 스위트 쇼룸은 LG전자가 지난 2017년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을 직접 경험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문화공간을 개관하였습니다. 한 디올 실내디자인 전공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견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